용화 같은데 용화? 용화 같았어 용화 자 차로 힌트를 배달해 드릴게요 아 예 차로 지금 바로 탑니다 네 이따봐요 정영씨 기광씨 괜찮아 우리 1대 1이야 우리 1대 1이야 걱정하지마 용화 미션에서 22년기 때문에 힌트를 드립니다 자 봅시다 뭐예요? 우진 뭐야? 힌트가 유진이야? 겨울이 형과 유진 겨울이 형과 그렇지? 너무 누굴적인데? 아니 저울이 형과 유진 지우 아니야? 지우야? 지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주진 않는데 보통 유재석 지석지 유재석 지석지 아 유재석 지석지 아 유재석 지석지 유재석 지석지 아니면 쌈디 본명 아니야? 이런 거? 쌈디 본명 뭐냐? 쌈디 형 본명 정기석이에요 기석이야? 그래서 우리 유진이는요? 그래도 이번 거 안 져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와 가져서 바로 정기석 지석지 이 집은 지금 가슴을 지켜주신 가슴을 지켜주신 가슴을 지켜주신 가슴사 가슴을 지켜주면 가족들의 정교생이 다 온거야?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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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네 박민매 간편이에요. 그래. 근데 저기 오다가 계속 얘기했는데 고재도 진짜 기가 막혀요. 경치가. 경치가. 하다가 저기도 코발트 핏이라고 그러죠? 동빛, 동빛. 경치가 진짜 어디야? 어디 가요? 경치가 치기죠? 경치가 진짜 대단하다. 잠깐만. 각각 히트를 가지고 계신 상태고. 네. 이번 미션은 이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왕 피구. 상대팀 여왕을 맞추는 승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왕이 맞으면 그 팀이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최후에 남는 남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왕을 보호하다 보면. 그 남자분은 아무리 맞아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몸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은 정말 말 그대로 호위무사가 돼서 여왕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3판 2선 승제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넓다. 지우를 왜 되게 노래해. 지우를. 진짜 피고 못해요. 근데 너 되게 빨리빨리 피우면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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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종국이 형 발 넘어왔어요. 아이들이 누워있으면 공정하게 해주세요. 종국이 형! 안 나나 미안해요. 미안해 얘들아. 아 정말. 공정하게 합시다 우리. 자 준비 시작.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아 나 죽였어. 아니야 아니야. 야 지휘 봐 같이. 여왕 여왕 어딨어 여왕. 여왕 여왕 여왕. 아 혼자 계시네. 들으면서 일로 던질거잖아. 어 잠깐만. 이거 봐. 야 빨리 일로 봐. 우리 보라 아니에요? 오히려 저쪽에 가면 되지. 우리가 한 명 나가야 되니까. 야. 집에 왔어. 바로. 받아 받아. 우리가 나가는게 좋다. 야 왜 이래. 왜 왜 왜 이래. 왜 왜 왜 이래. 야 왜 왜 왜 어떻게 싸웠어. 야 왜 나한테 야 또. 나 배우고 있을 수 있지 저거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시작!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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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돌려놔. 그만.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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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다 불렀다. 돌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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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나가는 거야.